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저 여인 뱃속에는 어린 아기가 자라고 있다 아니다 아기가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이 쌓이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논란이랄 것도 없지만 여하튼 여러분도 보시고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언니들 내가 좀 뚱뚱하긴 해 근데 고작 일개 알바년 따위가 임산부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딱 이러는데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원제 아니 임산부한테 재료 설명한 게 죄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그리고 동네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 여자입니다 일단 방탈하는 거 정말 정말 죄송해요 근데요 나이가 어린 제 또래들보다는 연륜이 있는 어른분들께 쭉 여쭙고 싶어서요 다름이 아니고 오늘 오전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카페에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만삭 임산부 손님이 들어왔거든요 아니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배가 일단 확실히 컸고요 남산만 했어요 특히 본인 역시 되게 천천히 엄청 조심조심 들어오길래 그 있잖아요 만삭 임산부들 특유의 그 뒤뚱뒤뚱하는 걸음걸이 허리 뒤에 손짚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임산부구나 라는 걸 한눈에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커피가 임산부한테 무조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 물론 저 역시 예전엔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나 여러 인터넷 같은데 보면요 이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한 전 정도는 임산부 정신건강이 더 좋다 괜찮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커피가 임산부한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얼마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커피를 주문하는 것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곡물이 들어간 라떼를 주문하는 거예요 뭐 처음엔 그냥 멍하니 별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문득 아주 예전에 저희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했던 말 어 우리가 쓰는 곡물 파우더에는 율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 손님이 주문을 하면 반드시 꼭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다 말고 얼른 그 손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참고로 율무 성분은 임산부랑 아기한테 아주아주 안 좋고 최악의 경우 유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예전부터 들어서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저 고객님이 주문하신 음료에 율무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그냥 만들어 드려도 괜찮을까요? 이랬더니 헐 이 손님이 바로 얼굴을 팍 지푸리면서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씨 먹든 말든 그게 뭐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먹겠다는데 그쪽이 뭔 상관이야 등등등 막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갑자기 따지고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일단 말도 말이지만 저를 노려보는 게 너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기분이 너무 안 좋길래 살짝 정색하는 얼굴과 말로 그랬죠 아니 손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주문하신 거 율무 성분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임산부한테 나쁜 거니까 혹시 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냥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제 나름 약간 퉁명스럽게 대꾸를 하긴 했어요 뭐 이건 나쁜 거죠 여하튼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그런 저를 향해 말투가 싸가지 없다느니 어쩌니 소리를 빽빽 지르고 당시 가게 안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손님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랑곳 하지 않고 막 고함 지르고 욕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이 순간 너무 쪽팔리고 어이도 없고 아니 이게 뭔가 싶고 화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봐가지고 쳐다봤더니 살짝 노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뭘 보는 건데 네가 보면 어쩔 건데 등등등 아까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삿대질까지 해대더니 내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야 이러면서 뒤뚱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아니 나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뭐 막 주저 넘게 당신 이거 먹지마 먹어도 돼 이렇게 말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율모 성분 설명하면서 정말 괜찮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? 저 정말 모르겠거든요 제가 그렇게 잘못을 한 겁니까?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 여자가 진짜로 임산부였다면 오히려 고마워했겠죠 그냥 살만 뒤룩뒤룩 찐 돼지라서 그런 거 아닌가 댓글 아 그래 맞아 바로 이거였네 그냥 돼지인 거야 나도 처음에 아니 왜 저래 했는데 야 이 댓글 쓴 사람 통찰력 개 오진다 2번 맞아요 저도 예전에 알바할 때 배가 많이 나온 손님을 보고 당연히 임산부라 생각을 하고 고객님 이 가방은요 아기 기저귀 가방으로 써도 좋아요 이렇게 추천지를 하다가 욕 5만 욕을 다 먹었어요 어디 미쳐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임산부로 만들었냐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이게 진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범한 똥배 느낌이 아니고 정말 남산처럼 배가 훅 나와가지고 당연히 임산부인 줄 알았거든요 3번 내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을 때 임신하셨나요? 이걸 자주 물어봐요 특히 가임기로 보이면 무조건 물어보지 근데 여기서 발끈하는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은 꼭 본다 내가 2번 그냥 많이 처먹어가지고 임산부만큼 배가 훅 나온 걸 수도 있죠 조심조심 기어들어온 거야 몸이 너무 뚱뚱하고 또 힘드니까 남들처럼 빠리빠리 걸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날지 하는 거 이해되지 3번 이보세였으니 그거 임신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백불뚝이가 허리까지 다치면 딱 그렇게 뒤뚱뒤뚱 걸어다닙니다 4번 야 그 임산부 되게 예민하다 이런 댓글 달아야지 했는데 임산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댓글들 보니까 그 여자가 개 난리 친 거 바로 이해가 된다 자기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5번 안녕하세요 스니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6번 내가 말이지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도 이건 답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 그냥 뚱뚱하고 배툭 뛰 여자였던 거지 그러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제어가 힘드니까 천천히 걸어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스니가 크게 실수를 한 거지 그러네 이거 임신이 아니고 그냥 배 툭 뛰었어 추가 지금 보니까 임산부가 아닌데 어 니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땐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체형에 배만 딱 막달 있잖아요 남성 같은 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로 인부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원피스 게다가 걸음걸이도 그렇고 또 계속 배를 부여잡고 있었거든요 그냥 통통한 체형에 배만 나온 모습이 아니라 세상 누가 봐도 100% 만삭 임산부였다고요 댓글 스니 그건 말이죠 임산부가 아니라도 다 그래요 배가 오지게 많이 나오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서 다 그렇게 됩니다 2번 아니요 임산부가 아니었을 겁니다 스니는 뭐 지금도 분명 맞다고 하지만 그냥 뚱뚱한 거지 그게 아니라면 저런 난리 치는 반응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체질이 살찔 때 배가 아니 배만 딱 나오는 데다가 평소 술이라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한 10키로 정도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어우 이거 너무 쪘다 너무 많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살을 빼곤 하죠 여하튼 예전에 살 많이 쪘을 때 지하철 임산부 자리 양보 받은 적 되게 많고요 또 서로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앉아가고 또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시장에 나가면 여러 아주머니들이 제 배를 안쓰럽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거 좀 더 먹어봐 이러면서 많이 담아주고 그랬어요 3번 아니 본인 돈 내고 본인이 먹겠다는데 너 왜 그랬어요 괜한 오지랖 부르지 마세요 그냥 손님이 달라는 대로 주라고 아니 미성년자가 매출을 사러 온 것도 아니고 담배를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거 다 그냥 쓸데없는 오지랖입니다 참견이라고 그 댓글 어? 이게 오지랖이라고? 너 혹시 저기 나오는 배 툭 튀세요? 임산부한테 나쁜 거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오지랖이야 챙기는 거지 4번 아이고 이 글쓴이도 고집 오지게 세네 다들 임산부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기분 나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계속 배를 만졌다니 임산부가 맞다고 우기네 아니 꼭 임신을 해야 배를 만지나? 배가 불러서 혹은 배가 아파가지고 잡은 걸 수도 있잖아 5번 아니 이 쓴이가 뭐 산부인과 의사라도 되는 건가? 뭘 니가 딱 봐도 100% 임산부는 여전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쓴이가 혹시라도 틀렸다는 걸 절대로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가? 이유를 모르겠네 참고로 이거는 다른 사람인데요 이게 그 오해를 받은 여인입니다 남자 1배 같은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초 1배 야마방크 내가 오늘 임산부 취급 받았는데 이거 컴플레인 어디 걸으면 되는 거야? 언니들 내가 아 그래 지금 살이 좀 많이 찌긴 쪘어 쪘는데 오늘 카페에 가가지고 디카페인을 먹을까 그냥 커피를 먹을까 고민하다가 디카페인 아 아니다 샷 두 개 추가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 참고로 이거 내가 지금 먹고 있는 한약 때문에 고민을 한 거라고 그런데 이 미친 알바가 저희 디카페인도 맛있어요 임신하셔가지고 그러신 거죠? 이러는 거야 아니 지가 뭘 한다고 감히 임신 운을 하냐고 나한테 미친 거 아니야? 아무튼 여기 대형 프랜차이즈인데 이거 본사에 컴플레인 걸면 되나? 나 이거 당사자한테 사과받고 싶거든 음 참 오집니다 글쎄요 뭐 쓴이는 계속 임산부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임산부가 아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임산부면 자기 챙겨주는 거잖아 그럼 기분 나쁠 일이 없다 보거든요 물론 사람 중에는 인성이 박살나가지고 그냥 모든 게 꼬아보이고 꼬여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 됐어요 그냥 줘요 알고 있어 뭔 상관이야 그냥 줘 요정도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난리 치고 이거는 그냥 뚱띠 같은데 그냥 뚱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